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금일 밤이면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풍랑특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볕이 따뜻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예상되겠고요. 특보의 영향으로 남해안에서는 해왕 다소 거칠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입니다. 현재 기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왕은 해상활동에 큰 무리 없겠습니다. 포항 해모 CCTV입니다. 물결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고 1.5m 예상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10m로 거친 편이 되겠습니다. 목포 스마트 안전센터의 모습입니다. 날이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모습인데요. 시어 확보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파고와 바람은 적당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인천 보시면 오후 2시경 154cm로 저조 나타났다가 오후 8시 20분경 765cm로 고조 보이겠습니다. 조차는 610cm 가량 나겠습니다. 조류정보는 성모수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요속 발생하겠습니다. 발생 시각은 오후 12시 50분경과 오후 7시 20분경이 되겠고요. 세기는 2.1노트와 2.6노트, 유향은 서남서쪽과 동북동쪽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성산포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병은 하우 목동항 태경등부표와 우도항 풍전등부표 등 2기이며 광달거리 7회리, 황망대형 구조입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공사구역 표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